안녕, 감사합니다. 뭐해, 안 먹어? 어! 어우! 맛있겠다. 아, 아, 아. 안녕! 어? 어, 저거. 아니, 가정직원 수저를 도대체 왜 안 갖다 주는 거야? 손으로 넣어 버려? 내가 수저 체크 안 했어. 이러면 줄을 봐. 카스 마실래? 응, 체크하지 왜. 공짠데 굳이 굳이 받아야지. 수저가 있는데 뭐하러 굳이 굳이 체크를 해? 넌 그 생각부터가 잘못됐어, 인마. 와, 1학년이 학회장 이렇게 대하는 게 맞나? 밥 먹기 전에 싸우고 싶어? 알았어, 알았어, 짠. 아, 맞다, 리뷰. 아,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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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아, 왜 이렇게 더럽게 먹었냐? 짜잔! 아, 음식 싸지게 치워. 뭐야, 아저씨도 뭐. 네, 코코. 안녕. 여보세요? 아, 너 꼭 빨리 와. 왜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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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조용히 좀 해봐. 아, 빨리 와, 빨리 와. 너 왜 맨날 전화를 어디 가서 받아? 아, 동국이, 동국이. 아이고, 실밖에 안 돼. 너, 너 좀 가든가? 난 가도 된다고 한 적 없는데. 야, 갔어요. 야, 내 집에서 남의 허락 받고 움직여야 되냐? invested vorb 10분 가...? 와, 오빠! 어... 됐어, 순서TPY1 이리 여ince 이곤 돼. Wonder Today controversy Instant coin 진짜가 되는 시간 온유 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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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윤이 고마워 선배 이거 뭐예요? 휴지 민희 씨 처음 오는 거니까 뭐 이런 거 챙기는 사람 처음 뭐? 선배 어른이에요? 어 야야야야 내가 할게 왜? 김치찌개 하는 거 아니야? 내가 할게 가있어 진짜? 나 가야 된다 어 미쳤나봐 솔직히 윤지아가 예전에 다 좋아했잖아 뭐야 갑자기 왜 저래 왜? 이 아저씨 미쳤나봐 야 왜 그래? 윤정아 누구세요? 생각해봤는데 나는 윤정이 좀 별로 내 맘속에 별로 내 맘속에 별로 아 진짜 큰일인데? 그거 아 진짜 왜 그래요? 알았어 알았어 고충이 있네 아 나 불 끄래 야 야 야 아 불을 왜 꺼 어? 왜왜? 아 어두운데 야 이거 이렇게 음 우와 이거 나 좀 잘한 거 같은데? 아 이거 타잔 있어 근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아 그래? 왜?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했네? 아니 이런 게 자꾸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 귀여워 아니 역시 학교적인가 봐 야 이거 전화한 선배가 나 개소리 하는 거야 진짜 나 놀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해 아니 나 진짜 아니 나 진짜 진짜 안 취했는데 내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네가 저 선배한테 먼저 해 선배들 그만해라 진짜 나 좀 취한 거 같아 나 취한 거 좀 추웠던 거 같은데 지은이? 애기지 그냥 그쵸? 응 왜 뭔데 저번에 선배 지은이랑 뭐 없었잖아요 흥 소문이 좀 안 좋게 나가지고 아 뭔 소리야 불안하게 제가 정한 선배한테 얘기해가지고 글 바로 내리긴 했는데 아 개 어이없네 진짜 아니 보면은 꼭 아니 똑같이 행동해도 나만 이상하게 소문난다니까 아 봐봐 딱 봐도 정한 선배하고 윤정이하고 이상하지 않아? 뭐 나한테만 포커스 잡히지 개 어이없네 진짜 아 씨 아니 휴진이 봤을까? 일단 좋아요 리스트에 없긴 했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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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한번 봐볼래? 아 저 술 잘 마셔요 안주 김치찌개 가능 앙장오쇼 기본 4885 출발함 가셨어요? 안 갔지 아니 이거 가면은 걔랑 둘이 술 먹는 거 아니야? 자취방에서? 그런데 선배 진짜 가시면 안 돼요 아니 안 간다니까 미쳤냐? 야 근데 휴진이가 봤을까? 진짜 이쁘다 어 휴진아 어 선배 야 너 그 동현 선배 만난다는 애가 너였다면서 나 처음 알았네 아 네 아 진짜 휴진아 연락해 뭐야 선배님 오 지은이 주원 모르나보네 어디가? 무슨 까는 길이죠 선배님 저 술 언제 사주실 겁니까? 아 요즘 무슨 인사야 그거? 흐흐흐흐흐흐흐흐 진짜 인사로만 하는 말인가 언 언 언제 마시고 싶은데? 전 아무 때나 그렇죠 진짜 마실 것 같이 구내 그럼 오늘? 그냥 간단하게 앗싸 할 거 생각 진짜 마신다고? 아 근데 선배 저희 집에 카스 있는데 동구 어디야? 나 지금 큰일났어 지금 지은이 자취방 가는 중인데 너 와야돼 안 그럼 지은이랑 둘이 마시는 상황이야 아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? 아 모르겠어 일단 니가 빨리 와야돼 아 효진이 오해하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미치겠다 아 나 좀 발전만 치고 와야겠다 어어어 네 선배 오고 있어? 아직 뭐 아니야 빨리 안 오고 너 안 오면 큰일 난다니까 아 진짜 개웃기네 선배 응? 전 못 갈 것 같아요 응? 수고하세요 뭐야 누것도 없대요? 나도 한번 찾아볼까 너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? 아는데 아니야 여기 지은이 지금 맞아 맞고 나 여기 들어갔다 나온 것도 맞아 근데 동국이랑 온다는 가정하에 온 거고 갑자기 동국이 못 온다고 그랬고 그래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불편해지니까 나도 그냥 나가겠다고 해서 나온 상황이야 근데 너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는데 그거 진짜 아니고 미안해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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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야 너 네가 무슨 말 하는 짓 아니야? 난 지금 네가 하는 말 다 이상한데? 너 이게 자연스럽냐? 아 이걸 이렇게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내가 알려줄게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지? 이게 더 궁금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그냥 그렇다고 감사합니다.